전국의 조얼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희양 신제품 예고 영상입니다 스트로키 덱 파워코드 링크 스페셜 세트가 2018년 4월 25일 발매됩니다 구성은 구축이 완료된 43장들이 덱 1개 즉 스트로키 덱 파워코드 링크 1개랑 룰국 1권, 조얼필드 1장, 70장들이 카드 프로젝트 1개 특별카드 2장이 수록됩니다 수록된 특별카드는 링크 몬스터인 서몬스 서리스와 브이렌 히드라 둘이 다 브이점프 동봉 카드였던 카드로 특히 서몬스 서리스의 경우 우승댁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드인지라 이번 스페어 세트 수록이 꽤 눈이 가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상품 위주로 봤을 때 연문판 이미지인지라 아쉽게도 터납은 피해갈 수 없어 보이네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브이렌 히드라는 효과를 발동하려면 상호 링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까다로워 보이네요 링크가 3이나 되고 동봉되는 70장들의 카드 프로텍터는 퍼크 토크가 그려진 프로텍터로 일본판 프로텍터와 같은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칩장이나 들어있으니까 메인덱, 사이드덱, 엑스트라덱 모두 같은 프로텍터로 착용시킬 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발매일이 기다려지는 스페어 세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